근데 만약에 제가 안 달려도 선생님이 뒤에서 달리면 이게. 제가 지윤 씨를 들고 가야 해요. 아이고. 선생님 제가 팔로도 들어봤는데 그냥 들 수 있어요. 아이고. 네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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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친구야. 야. 형 저 지윤 씨도 커피를 안 먹는다고 했는데. 어떻게 왔어. 우리 알고 신고가 받은거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우리 만난 사과. 읽어봐. 사과가 바뀌었다고. 사과가 좋아지잖아요. 사과가. 나아. 나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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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